상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이 땅의 해고자들을 위한 월내미사가 오늘은 잠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은 이들에게는 매섭고, 슬프고, 고달프고, 가슴 아픈 계절입니다. 해고는 살인이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에게 횡움을 내는 헬기는 추리의 역을 빛처럼 뿌려댔고, 적군과 전투하는 듯이 완전 무장한 경찰특공대들은 지붕을 뛰어다니며 본봉으로 이들을 내리쳤습니다. 해고 6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이 해고 노동자들 삶, 그리고 떠나갔던 이 25명의 가족들, 동료들 기억하면서 또 일배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겨울입니다. 이 여섯 번째 겨울은 아마도 저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13일에 공정한 현명한 이 법원이 판결할 거다라고 저희하고, 다시 이 쌍용자동차 13일의 이 선고가 뭔가 다시 전환점이 되고, 이것을 막고 하는 것들이 되는 역사적 판결을 사실은 원합니다. 그 다음 겨울은 아마도 전환점이 되고,